자 영상 시청해주신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덜부터 테이퍼링에 돌입을 하기로 했죠. 자 테이퍼링 돌입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한때 좀 돌았었죠. 좀 돌았었지만 그런 부분이 정작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니까 어 그래 하는구나 하고 정작 이제 파울의장의 발언은 비둘기적인 발언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또 사상 최고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죠. 미 증시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테이퍼링은 미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테이퍼링을 하는 것처럼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상 최고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특히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위해서 중간 단계로 진행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정작 이제 테이퍼링 하니까 하는구나 하고 주가는 올라가 버리죠. 자 지금 제이피모가니 셀트리온 누르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물량간수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량간수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일단은 뭐 미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이 1%나 떠올랐죠. 다우도 0.3%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러나 코스닥은 하락이죠. 0.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7% 상승 중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닷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따돌리고 나서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더더욱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시아 정신이 다 괜찮죠. 지금 일본 정신이 0.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가 웨인이 1,100원 매수에 기원인 3,600원 하루 크게 샀다가 하루 크게 팔았다가 다시 또 하루 사고 있죠. 지금 바닷건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제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자 이 시총이 큰 이 삼성전자 하루 크게 오르고 하루 크게 내리고 또 다시 오르고 계속 반복이죠.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바닥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어 대야지 이게 진짜 바닥인가 아닌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쉽게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쉽게 바닥인지 몰라 몰라 계속 이제 의심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의심의 벽을 타고 죽간 오른다라는 격언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미증시는 사상 최우치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흔들어 대고 있죠. 결국은 얘도 올라선 흐름이 이제 나올 겁니다. 키맞추기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자 셀티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티련도 지금 크게 머크 뭐 말도 안 되는 뭐 찌라시나 마찬가지 수준이죠. 자 그런 걸 가지고 크게 내리고 내리고 여기서 한번 맞고 이어서 두 방 맞았는데 그 두 방이 머크 때문에 맞았죠. 머크를 핑계 삼아서 내린 게 지금 12%에다가 7%니까 거의 20% 내린 거에요. 20% 머크 알약 가지고 20%를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으면 반드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찾아갈 텐데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나쁜 분위기도 아니죠. 괜찮은 분위기인데 지금 셀티련은 하락 중이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은 또 흔들어 대고 있죠. 제약바이오 부분은 좀 약세 분위기. 약간 혼조세지만 체감적으로는 아주 좀 약세의 분위기입니다. 외인들이 코스닥을 300억이나 팔아버리고 있죠. 외인들이 지금 장 초반에 700억까지 팔았다가 다시 이제 슬슬 사고 있는데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계속 흔들죠. 바닷건에서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제약발도 다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지금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려서 먹기보다는 올려서 먹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위치에 와 있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자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셀티련은 보압권이죠. 약간 뭐 0.5% 정도 하락 그리고 보압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한 3일 정도 올랐죠. 3일 정도 올랐다고 지금 오늘 고가가 2.4%까지 올랐습니다. 2.4%까지 미증시 분위기도 좋고 모든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라섰는데 올라서니까 또 눌러버리죠. 시작하고 쭉 올라갔다가 흔들어버리죠. 물량 간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심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가 흔들림만 계속 이제 거기에 바이어스가 되다 보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면 물량 간수가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만큼 내려왔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시각으로 여기서 내릴까 오릴까 내릴까 여기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을 좀 달리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권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어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야를 아주 넓혀야 되는데 시야가 이제 이게 자꾸 위축이 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 이 바다권에서 이렇게 흔들어 대는 부분에 동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치고받고 하면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데 치고받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데 갑자기 이게 넓은 시야에서 좁은 시야로 바뀌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낮은 위치에서 큰 시각으로 좀 보시고 혼자서 이게 심리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심리관리를 잘 좀 하시기 최근에 제가 계속 심리관리 쪽으로 많이 좀 힘을 좀 쓰고 있죠. 심리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셀티류는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거꾸로 가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고 있죠.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공장 하나를 빼서 레키로나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한 거죠. 성장 그래서 미증시에서 지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죠. 모든 부분이 다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번 달은 레키로나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와있지만 유럽에서 나오죠. 유럽에서 나오게 되면 한 번 써보면 못 끊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철저하게 흔들어 될 겁니다. 당분간은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레키로나 심사하고 있죠.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은 공장 하나 뺏어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센트에 비해서 좀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황이다. 이미 다 터있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걸 가지고 추가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내렸지만 계속 매수기입니다. 매수기에 그리고 이제 EMA 레키로나 EMA 승인이 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래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 계약이 터지면 올라가 있죠. 수출 계약이 터지게 되면 매출이 아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닷건에서 시야를 좁게 가지고 좁게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오르네 조금 느리네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훨씬 더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 머물겠습니까.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 JP모간이 공매도죠. 샀다가 또 이제 팔아먹으려고 산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 이런 작은 움직임에 절대로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흔들다가 바다에서 바다일까 아닐까 계속 그러고 있죠. 내릴 테면 내려봐라 하면 됩니다. 내릴 테면 내려봐라. 어차피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